시작합시다. 먼저 오늘 이슈가 있는데 대표팀 발탁되지 못한 선수들한테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하고 꼽힌 정우랑 허니 혜성이와 상호까지 4명 축하의 박수 한 번 주고 갑시다. 오늘도 화이팅 즐겁게 합시다. 마주겠습니다. 우연아 안 뽑힌데 괜찮아? 사실상 우연이가 돼야 되는 건데 우연이가 안 되네 긴장되고 그런 것보다는 전쟁도 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야구 하는 거니까 편성습 찾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. 안 해본 건 아니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뭐 어려운 것 같은 거 뻥치죠? 일단 오늘 하니 선배님 승리할 수 있게 돕도록 일단 잘 하겠습니다. 하니OOOOO 잘 부탁드립니다. 아멘 현재 하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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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